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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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 탄 풍경! 맞다! 제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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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르르르르! 제목! 제목!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! 너가 먼저야! 나무가 난 거 아니에요? 자, 둘이 같이 해! 단티만 마셔야지! 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! 아니야! 너가 엄청 높아! 몰라! 시작! 한번! 너에게 난 해지면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여 흔해 없이 그림처럼 남아진 길에 나에게 넌 외롭던 진한 시간에 바락에 비춰주는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나 계절한 너흘처럼 남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는 후회 없이 그린처럼 남아주길 잘해!